네, 화요일장에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리포트를 읽어드립니다. 공차장님과 함께 대포차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계속 주도주인 로봇 관련 업종 좀 뜨고 있고 그 와중에 JYP 어제 저희가 했는데 또 오늘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뭐 어제 오전뿐만이 아니라 오후에도 제가 JYP, 다른 엔터 말고 우리 박재영의 JYP를 봐야 된다. 어제 이제 아이브 신보가 나왔습니다. 정규 앨범 1집이 나왔고 뭐 평가는 이제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잖아요. 노래가 약간 심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음원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성과물? 이런 것들이 엔터주들의 이제 강세를 좀 지지하는 요인이 될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엔터주가 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SM의 급락이 멈췄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SM이 이제 어제 15%가 빠졌잖아요. 오늘은 3% 정도 하락 출발 이후에 그래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SM은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잖아요. 나는 15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반도 못 팔았어요.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쉽사리 SM을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엔터주들을 좀 볼... 하이브는 이제 SM 주가가 안 좋으면 손실이 발생해 평가 손이 발생이 되니까 어렵고 하이브도 어렵고 그러면은 YG 엔터를 봐야 되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JYP보다는 좀 못하고 거기에 블랙핑크 재계약도 걸려있고 그러면은 뭐 JYP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JYP 엔터 어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주가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브가 나머지 남은 거 어떻게 할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하이브는 예측이 자꾸 틀려서 제가 예측을 했다고 해서 기사에서 분명히 하이브 도의적으로 안 할 수 있다 막 이랬는데 사실 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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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팔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 들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카카오 하이브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 7만 원대였거든요. 그렇죠. 7만 원대 그리고 딱 이 얘기 나오면서 8만 원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두 배 올라왔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은 그때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공포심리가 그 가격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너네 왜 올라왔어?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그러한 공포심리가 지금 SM을 짓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뭐 확정적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빠진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없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JYP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 살짝 봤고요. 오늘 대포차 종목들도 좀 훑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제 최근에 추세를 몰아서 역시 이제 이차현지주를 LG화학과 일지모티로즈 두 개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차현지 관련주들이 로봇주한테 좀 밀리다 보니까 주가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뒤에 이제 곁다리 종목 4개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가 바뀐 4개의 종목들 다 몰아놨어요. 레이하고 다음에 SK오션플랜트는 미래셋과 신한에서 각각 신규 커버를 시작을 했고요. 한국 카보는 신한증권, 신한, 아 죄송합니다. 다올증권에서 이익 추정은, 연간 이익 추정은 하향을 했는데 오히려 스트롱 바이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고요. 일지모티로즈는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이 4개의 종목들 말씀을 드리겠고 BJ 프리테일, 우리 김명주석의 리포트를 준비를 했고요. 제1기획은 역시 최근에 업황을 바탕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LG화학부터 살펴볼게요. 원래 양극재가 거의 주력이었는데 그렇죠. 이거 외에 좀 이제는 완전한 전제 소재 사업의 DNA가 갖춰지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양극재예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봤자 양극재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쪽이 뭐 그쪽이니까 근데 이제 준비를 하냐 안 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LG화학은 이 회사가 이제 첨단 화학 소재를 다뤄봤던 경험이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 사업 쪽에 손을 뻗치는 것의 속도와 그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저는 대단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LG화학 리포트 한의 투자증권의 전유진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들고 나왔고 LGES의 버금가는 첨단 소재 적정 가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제 LG화학의 기업 가치를 추정을 한 부분이 첨단 소재, 이거 양극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소재, 그리고 LGES 지분 가치가 있어야죠. 지금 LGN의 솔루션의 지분을 LG화학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분 가치까지 계산을 했을 때 적정 기업 가치는 77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가 32.3조, 석유화학이 언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지 7조밖에 안 돼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32.9조라고 평가를 했는데 HTS 잠깐 볼까요? LG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시가총액이 133조입니다. 그리고 지분 가치를 보면 LG화학이 81.9% 들고 있어요. 제가 정말 LG화학은 LG에너지 솔루션을 빨리 상장을 시켜서 정말 하여튼 잘했다. 이게 80%면은 133조에 80%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100조가 넘죠? 그렇죠. 근데 지분 가치를 33조원으로 반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못 판대 이거죠, 어차피. 그렇게 안 판다. 왜냐하면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예 안 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50%만 넘게 가지고 있어도 다른 애들 다 달라붙어서 싸움 박지를 해봤자 LG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회사의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상장 지분사 가치가 분명히 있지만 삼성물산이 삼성년자 지분을 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팔 거야? 못 판다는 거죠. 삼성년자의 지배를 위해서.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LG화학은 LG화학의 투자를 위해서 LG엔솔의 지분을 팔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가치가 있는데 첨단 소재 가치가 거의 LGES 가치만큼 가져간다. 다시 자료로 좀 넘어가면요. 근데 이제 1분기 실정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컨센서스가 6,055억이기 때문에 1분기 5,828억 추정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지만은 QoQ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고요. 화학 쪽의 적자가 꽤 줄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첨단 소재, 즉 양극재 쪽의 출하량이 1분기에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도 결국은 이제 많은 증권사들의 에너지스트의 추정이라는 게 좀 다르지만은 저희 김정환 수석 같은 경우도 2분기에는 양극재 쪽의 가격에 대한 우려를 좀 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투자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해 메탈가 상승과 레깅 효과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진짜 LG화학이 양극재 쪽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보였거든요.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가져가고 있는 기대의 요인은 뭐냐면은 출하량입니다. 지금 오창공장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출하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얼티엄의 테네시 가동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출하량이 약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구미공장 그리고 26년도에는 미국 신규공장까지 가동이 됩니다. 지금은 양극재 쪽에 상당히 집중이 돼 있어요. 하지만은 올해 이제 도레이와의 조인트 벤처를 바탕으로 해서 도레이는 어제 이제 제가 그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LNF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리막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산업 생산 그리고 CNT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가동을 하면서 분리막과 CNT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박 진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일진 거 SKC 거 사오기 싫으면은 만들 수도 있겠죠. 범용 제품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다운스트림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고려의원과의 조인트 벤처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미드몬트였나요? 미드몬트 맞습니다. 그죠. 캐나다 쪽이었죠. 그쪽과 함께 니튬 확보를 하는 등 업스트림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다양한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확 갖춰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갖춰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돈이에요. 그죠. 어제 뭐 SK 온 이 SK는 한 발짝 늦어가지고 지금 상장을 못 시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배가 아파 죽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LG화학은 돈이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안 돼요. 한 5%만 얻다 갔다 팔아도. 맞죠. 5%만 갔다 팔아도 7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며칠 전에 애리조나에 대규모 투자한다고 했을 때 7조였거든요. LG화학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이 있는 기업이다. 이거는 이제 제 얼굴을 살짝 빼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LG화학의 첨단 소재 투자 부분을 좀 해놨습니다. 얼굴 잠깐 치워주세요. 양극재는 원재료 쪽. 그래서 수산화 리튬. 제 얼굴 좀 살짝 빼주세요.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 이 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막 같은 경우도 분리막 코팅, 도레이와의 분리막 조인트 벤처,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재, 뭐 니폰 덴카이드 인수를 하면서, 아, 인수 검토를 하면서 동박까지 가져간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 LG화학이 안 하는 소재가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네요. 정말 거의 다 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냥 음극재 안 하네요. 실리콘 음극재니까. 하는데 이제 양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사실 음극재는 쉽지 않을 겁니다. 원재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하는 게 LG화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LG화학 좀 기대감, 기대감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BGF 리테일인데, 1분기는 좀 아쉬운데, 이제 막 날 따뜻해지고, 여름 되고 하면은 많이 나가서 편의점 이용할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항상 편의점은 여름이 성수기입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막 다니다가 목이 말라, 이래서 편의점 들어가면은 음료수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이제 굉장히 성수기고,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또 방학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부진해요. 하지만은 2분기부터는 그러한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투자연구원의 김병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였고, 여름에는 편의점이 진리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이 눈높이가 좀 낮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기존점 성장률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왜 그 부진했냐를 좀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1월달, 2월달이 생각보다 좀 더 추웠다. 저는 안 추웠던 것 같은데. 근데 더 큰 요인은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돈 써야 될 사람들이 해외 쪽에 많이 나갔어요. 아, 네. 그러한 부분들도 유통업체들에게는 분명히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해서 플랫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작년도 1분기에는 이제 편의점 진단키트가 좀 있었습니다. 뭐 참 아시다시피 이제 갑자기 진단키트 부족 사태와 함께 온라인에서 진단키트 팔지마. 그러면서 약국하고 편의점에서만 팔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기저가 높은 부담도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2분기부터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 BJ 프리테일과 GS 쪽에 도시락 전쟁이 다시 발발을 했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좀 고민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업체 입장에서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돈 받고 파는 거야. 아니면은 전쟁 때문에 마진을 좀 줄이고 파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명주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도시락 간편식품의 신제품 출시와 양사식품의 MD 경쟁력 확보는 산업 내의 객수 증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네. 크게 보신 거죠. 좀 장기적으로. 그렇죠. 저는 이제 약간 근시한 쪽으로. 야 이거 애네들끼리 치고 받고 하면은 도시락만 주다가 우유도 하나 껴주고 이러면은 이제 손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와서 많이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맞겠죠. 자 아시다시피 이제 몇 년 만에 또 혜자 도시락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백종원 씨 이름으로 도시락이 CU에서 바로 하나 나왔어요. 굉장한 가성비로.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1분기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지금 YTD 기준으로 봤을 때 BGF 리테일이 15%가 빠졌어요. 코스피가 오히려 7% 반등했는데. 이유는 이제 뭐 작년도에 워낙 좋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워낙 이제 괜찮은 실적에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예상 PER이 13배 수준까지 빠졌는데. 이 13배 수준은요.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했었던 21년보다도 훨씬 더 낮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다. 이게 BGF 디테일이 가진 강점이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이익 추정 흐름을 좀 보시면은. 올해 3290억 예상을 하셨다가 3140억으로. 내년도는 3770억 예상을 하셨다가 3650억으로 조금씩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눈높이를 낮추셨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생각보다 1분기에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리오프닝 효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유통업종 분들이 안 좋았던 것. 이 부분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히 이게 코로나 시국에서 편의점이 너무 좋았어서. 거기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얘기해 주시고. 좀 새로 편의점에서 아이템 같은 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와인 셀러로 갔다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하고. 큰 데는 좀 그렇게 다 돼 있죠. 사실 제품을 늘리는 게 유통업체들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결국은 여름 성수기가 왔을 때 편의점들이 기존점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지만은 또 유통업종 내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편의점은 계속 좋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2분기에 성수기가 돌아와요.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유통업종 내에서의 수급은 이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편의점 업종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삼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리포트는 제일 기획 들고 오셨는데 원래 돈 없으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마케팅 광고비라서 요즘에 광고주들이 효율성 진짜 많이 따진다라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가영 아나운서도 이제 기업 행사나 뭐 이런 것들 좀 하시잖아요. 어떻게 좀 줄었어요? 어때요? 저는... 워낙 잘하셔서 일이 안 줄었나? 아 근데 코로나 때 워낙 없었어서 사실 기업 행사는. 코로나 때 워낙 없었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회사도 뭐 이제 큰 회사다 보니까 이것저것 오프라인 행사들이 이제 재개가 되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조금씩 이제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업 행사라는 게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오랫동안 오프라인 행사를 못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구색 맞추기로 할 건 하자라고 했지만은 어려운 업황이 지속되면은 이걸 계속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금융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러한 부침이 좀 있으니까. 특히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재개의 결국은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업황이 안 좋으면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아니면 오히려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마케팅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지 이거는 약간 옛날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새로운 산업적인 기술력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지금 광고주의 돈 단속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목표주가도 하향이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전반적인 동사의 실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1분기 영업이익 524억으로 시장 기대치 577억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광고주의 마케팅 비용 효율화 이 부분 때문에 탑라인이 부진합니다. 물론 이제 해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부분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본사 매출액이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본사는 이제 국내 보시면 돼요. 국내. 그래서 역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 계열과 비계열 광고주 모두 매체비가 축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비할 바 없이 우리나라의 1등 광고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닷컴 비즈니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한 이커머스나 CRM,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실 이제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한 1, 2년, 2, 3년 이렇게 됐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그런 것들을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뭐 연예인, 굉장히 비용이 또 센,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래비를 시켜서 한번 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요새는 오히려 백만 유튜버 요새 예능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 여행 유튜버들 나와서 방송도 많이 하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이말년 씨는 이제 약간 뭐 원래 웹툰 작가였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제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마케팅의 전환 포인트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그쪽과의 접점도 광고회사들이 꽤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점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세는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올해 굉장히 돋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대환경이 너무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TP는 하향을 하지만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예상 실적과 이에 따른 DPS를 1200원으로 가정을 하면은요. 배당 수익률이 6.3%입니다.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제2기획 같은 회사가 지금 이렇게 업황이 안 좋아. 만약에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럼 언젠가는 업황이 좋아지면서 광고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배당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을 제가 2차전지와 비교를 하면서 2차전지는 한 달 동안 50%가 왔어.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2기획을 보지 마시고요. 그러한 좀 업황 저점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률까지 노리실 만한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업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옆에는 2차전지로 돈 먹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쉽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연략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2기획을 오랜만에 한번 좀 들고 나와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올해 1분기는 진짜 많이 빠지긴 했네요. 그렇죠. 네 요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니니님이 배당 좋네요.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한 번씩 이제 어려운 그러니까 주변이 이제 좀 어려울 때나 이럴 때 잘 버티고 시세도 주고 이런 일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좋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그쪽으로 수급도 안 쏠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차전지 가지고 있으면은 한 달에 50%씩 올라오는데 제2기획을 들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하지만은 언젠가는 또 이런 기업들도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도 보긴 봐야 된다라는 얘기셨고요. 기타 리포트는 투자 의견 받긴 4종목 레이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레이가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디지털 덴티스트들이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오스테인플란트를 필두로 해서 덴티움이라든지 레이, 덴티스 아니면은 이제 치과 치료용 의료기기 아니면은 뭐 엑스레이 이런 기기까지 이제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임플란트 쪽도 확장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이제 임플란트와 덴티움, 레이 뭐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스테인플란트가 없어지잖아요. 상장 폐지를 하니까 자진 상패를 지금 목표로 공개 매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덴티움과 레이 쪽에 수급이 몰리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간과했다라는 거죠. 레이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신무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찍어서 이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이 보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찍는 것뿐만이 아니라 3D 프린터라든지 밀링 머신까지 모두 다 보유를 하면서 찍고 제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전 라인업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좀 유용하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 페이스가 이제 드디어 올해부터 본격 가세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목표가 4만 천 원으로 신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289억으로 YOY 78%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VBP 리스크는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미드웨스에 신규 커버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이제 다울투자증권은 최강식 애널리스트인데요. 다울투자증권은 제가 최근에 보면은 스트롱바이 리포트를 엄청 써요. 아 그래요? 이 최강식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엄청 쓰시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이제 올라온 것들은 올라온 것들이지만은 분명히 이제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아예 시장에서 관심 못 받고 있는 종목분들이잖아요. 많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분들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카본 이 마크3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본행제의 타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행창의 이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한국 카본이 하고 있는 이 마크3 특히 그 중에서 슈퍼플러스에 들어가는 혹은 넘버 96의 이제 최상위가 이제 슈퍼플러스인데 이쪽에 들어가는 것에 강화 폴리우레탄 폼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카본의 전방이 넓어진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항상 걱정했던 게 야 그럼 뭐해. 왜냐하면은 Q는 고정돼 있지 않아?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LNG 선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최근 한 2, 3년 대규모로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러면은 그 수주를 동성화인택하고 한국 카본이 나눠서 본행제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3사가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50대 만들 수 있으면은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올해는 그러면 한 80대 만들어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떨어지거나 피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실적이 좋아지기, 그러니까 더 서프라이즈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한국 카본의 기대요인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사 도크가 꽉 차 있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발주를 하고 있고 후동중화가 37척 그리고 신규 4개의 회사 중국에서 양지장, 대련, 강남. 조선사 이름이 강남조선사네요. 이름이 되게 좋은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마크3 타입으로 18척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슈퍼플러스로 건조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본행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중국에도 이제 본행제 하는 회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중국의 옛날 LNG 수주를 잘 안 했던 이유가 문제가 있어서였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본행제 같은 경우는 한국 카본 거 쓸 거야. 라는 기대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스트롱바인을 얘기를 했고 2020년도에 최대 이익 757억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686억인데 그때 대비해서 탑라인은 훨씬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내년도 영업이익은 994억으로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갈 때는 한국 카본 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리포트였고요. 다음 이제 신한투자의 SK오션플랜트는 제가 이제 들고 나올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저의 2023년 유망주연도 이제 제가 준비를 했었던 저희 특집방송에서 주가 안 가가지고 미워서 안 들고 나오려고 했었다가 신규 커버가 나와서 이제 들고 나왔는데 결국 이제 내용은 동일합니다. 일본, 한국, 대만 이쪽에 굉장한 납품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해상 하부구종물 같은 경우는 경쟁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 8월 달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체 발행자금으로 신야들을 건설하고 있는데 27년도에 이게 건설이 완료가 되면은 세계 최대 해상풍력 하부구종물 생산 캐파를 보유하게 되고요. 이제 수주장구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 이제 오피마진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14메가와트급 재킷 생산 투자 설비 이 부분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부구종물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까지 기둥을 후루룩 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기둥이 막 몇십미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플로팅으로 뛰어놔요. 그리고 그 뛰어놓은 거를 바닥까지 연결시키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중간 기둥을 재킷이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것들이 더욱 튼튼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발, 생산이 좀 생산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이고 마지막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TP 하향을 했는데요. 참 노트케미칼이 사자마자 실적이 되게 안 좋아서 더욱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자체도 아, 4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작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었던 이유는 전방 산업의 재고 주정 이슈가 좀 컸었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1분기에 배터리가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재고가 나가면 좋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도에 증설한 부분이 가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공장을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 때문에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물량은 들어오죠. 고객사한테 내밀어야 되는데 고객사가 생각보다 잘 안 사가요. 그래서 재고 자산이 지금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지 머티리얼즈 올해 예상 연간 실적을 작년 대비해서 아, 기존 대비 17% 하향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으니까 말레이 공장,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피마진 10% 중반으로 꾸준하게 전지박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범용 제품 대비 고강도인 I2S 제품, 이쪽에 수주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연간 실적 하향 때문에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피 35배다. 별로 싸진 않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지 머티리얼즈의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렉산드님이 롯데가 고점 잡은 거냐. 또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저희 오늘 대포차 마무리해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셔터업부터 대포차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후 3시에 다시 한국투자는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올 예정이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5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